이거 완전 엉망진창이다. 뭐하고 왔어? 데이트 잘했어? 울었어? 뭘 준비했네? 좋은 기회인 것 같아. 이거 뭐야? 꽃이 형. 당신은 매력적입니다. 왜 이렇게 로맨틱해. 매력 엄청 부르고 있어요. 평소에 좋아한다고 했던 카레 돈가스? 진짜 맛있어요. 도발. 한우 형 음식보다? 도발 도발. 지금까지 연애는 어떤 사람이랑 했어? 연아를 만나본 적이 있어? 연아? 영주에게 규빈이란 아이템에서 훅 치고 들어가자. 규빈이 이제 난리 난다. 얘네 언제 와? 왜? 내일 볼 수 있을런가. 또 어렵게 만드네. 혼자 술 마시는 거. 감정이 감정이. 너가 되게 오해하는 게 있어. 바보야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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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